왕건이다. 좀 잡아주지. 무과생이요? 거머리요? 묵을 빵은 정하셨소? 주모, 여기 국밥 한 그레. 네. 아직 못 구하셨으면. 탁주도 한 사발. 네.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. 오늘 밤. 부끄러움을 모르는군. 한양 여인들은 다 이런가? 귀하신 분 같은데 이런 누추한 주먹에 묻기엔 불편하지 않으실지. 이부시오. 어디 가시오? 뒷간이라도 가는 거요? 어서오세요. 너였구나. 도둑넘. 도둑넘. 어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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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양 여인들은 원래 이래도 적극적인가? 예? 짐 훔쳐 달아난다고 짝이 되진 않아. 그건 설화에나 있는 일이지. 짝이요? 무슨 짝? 괴짝? 헐짝? 장난하나. 얼른 내 집 내놔.